남이도 약간 덕분에 한 번 해야 되고 감파, 엽 누구냐? 누구냐? 무기가 점프야 공 Thanos 아 저 종이 트위다 바로 태아나보러 네 아마도 온기 때문에 여기 중심 거기있으니까 이곳은 분위기 되게 좋다 아니요 생일에 마주한 아빠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말을 하라고 아빠 절대 술 드시지 마시고 저희 오래오래 함께 보자고요 그거의 의미는 직감적입니다 돼지라고요? 말넘씁니다 아니야 돼지가둑이니까 다 돼지라는 소리야 누구세요? 방역 방역 아빠의 깍까? 돼지가둑 파이팅하러 오고 싶습니다 오빠는 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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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돌아가 곧 오겠네 다행히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끓여놔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뭐야? 선물이야 이게? 10만원짜리 있는 10만원짜리는 이게 10만원이라고? 어 어디 샀는데? 10만원짜리는 아니다 12만원짜리로 샀어 이게 어디 12만원짜리지 왜 12만원이야? 안에 돈 들어있지 그치? 아니 안보여? 바로 보이시던데? 아니 안보여 떨어졌잖아 어디? 오빠 영상에는 바로 다 보일 것이다 그래? 찾아봐 어? 이 정도까지 안보인다고? 봐 아 이거? 아 이거? 아 안녕 주인공 어디서 주인공 엄마 짧고? 저 몇 개예요? 짧고? 비싼 거 그거? 비싼 거 그거? 비싼 거에요 엄마게? 아 귀여워 뭐 비싸네? 그렇대 먹고 싶잖아 내 마음이 따라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거든요 준비될까요? 네 이거 비교자라고? 등에 뭐가 있어? 돼지네 아니 등 뒤에 뭐가 있어 등 뒤에 뭘 안에 뭐 들어있다고 먹고 있어 거저놔 옆에 놔두면 되잖아 오케이 뭐냐? 돈이야? 넌 잘 못 먹어 넌 돈이야? 넌 돈이야? 응 아니 생생물이 나름이야 어차피 가져갈 거잖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지 말 다 맞는데 잘했다 여기가 짱 커요 오 맛있어 맛있겠죠 저 아구찜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생신이나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거 아구찜 아구찜 진짜 맛있어 아구찜 진짜 맛있어 너무 배가 부르고요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빠 생일이라서 아주 호강을 하네요 제 생일인 거 같아요 Like my birthday 저희는 이제 국성에 가서 레일바이크를 엄마가 되게 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 비가 안 오네요 그래가지고 레일바이크 타러 가겠습니다 이건 아빠 생일 선물이세요 짱 피곤해 커피를 빨고 시작해야 될 거 같아 너무 피곤한데 너희 이제 커피 많이 마셔? 아직 커피 하루에 한 잔은 마시지 엄마 차에 귤이 있어서 귤 뺏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귤을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한입에 먹어야 맛있는데 반 나눠서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늘은 시큼한 귤이 완전 맛있다 이따 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노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어 너무 맛있어 결국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자다보니까 도착했나 본데 다행히 아쉽지는 안 오고요 좀 더 자고 싶다 갑시다 되게 좋아보이는데 여기가 레일바이크 타는 데인가 봐요 트레인스테이션 가정역 몇 시에 타는 거예요? 지금 바로 텐션실 있으세요? 아 그래 애들 집 아직 안 와서 작은 게 또 텐션 2인 2만원이고 3인 2만 5천원 2만 5천원 나쁘지 않은데?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타고 저랑 동생들 셋이서 타기로 했습니다 아 저쪽 화이팅이다 뭐 불만이 되게 많아 뭐 불만이 되게 많아 둘이 언니 왜 이렇게 어샤 나와가지고 그냥 아니지 너네 둘이 앞에 타고 내가 뒤에 있어야지 엥? 내가 휴식을 해야지 내가 어른인데 나는 공주로 와서 그런 거 안 돼 어이가 없는 저희는 레일바이크 타러 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 타지 않을까요? 제일 아플 거 탈 거 같은데 오르막길 중간중간 마다 자동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는 안 돼요 아 자동화 구간이 보이시면 바이크 천천히 진입하시고 가만히 앉아계시면 5초나 10초 이내에 바이크도 스스로 변인해서 올라타고 오빠가 차 운전을 못해서 맨날 엄마가 차로 태어다 보내는데 지금 아빠가 처음으로 운전해주는 거 탄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야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직원분이 되게 어이없는 구정으로 안 가고 중간에 자동화 구간이 있어서 괜찮을 거 같아요 엄마 너무 빨리 밟으면 안 돼 엄빠를 먼저 보냈는데 생각보다 천천히 가셔서 빨리 못 밟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빠만 하고 엄마 안 밟고 있어 최초 아빠의 운전 야 부딪치겠는데? 야 안전거리 유지해야 돼 안전거리 유지 하지마 힘들었지 말 굴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왜 바이바이 안 와서 다행이다 브레이크 가요 태그라기래 나 진짜 엉덩이 빠져 진짜 갑자기 잠이 확 깨네 아까 다시 잡았는데 갑자기 운동하고 있네 안 밟아도 돌아가고 아 시키다 여기부터 자동화 구간인가봐요 아니 근데 자동화가 아니라 여기가 그냥 내리막길 아 내리막길이라서 그런거야? 빵빵빵빵 뭔지 알잖아 아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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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는 빨리 해버렸어 빨리 해버렸어 저기 저렇게 가는구나 거기 아니지? 왜 이렇게 웃겨 뭐래? 엄마 저 어떡할 거래 다시 돌아왔잖아 잘가세요 잘가오세요 우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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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우 돈다 돈다 돌아갑니다 재밌다 이게 자동화래요 신기하네 너무 잘해버렸어 너무 잘해보네 너무 잘해놨어 되게 좋다 저거 카페래요 너무 잘해놨는데? 대박이다 비 내리는데도 엄청 이쁘다 여기가 두가천이래요 두가천 완전 가을이다 완전 가을이다 두가천 우와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쁜데? 갑자기 차가 마시고싶어지네 오니까 갑자기 차가 마시고싶어지네 오니까 갑자기 차가 마시고싶어지네 예쁘다 잘해놨네 잘해놨네 우와 좋다 뷰 잘해놨네 이렇게 마셔볼게요 이렇게 앉아 잘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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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다 잘해놨 오빠 그거 알아? 뭐? 나도 집에 이런거 하나하나 놔두고싶어 좀 시끄러워 기억나지? 우리 여행 갔을때 봤잖아 옛날에 사포로 기억하나? 이거 오르골 보러 갔을때 거기 길마다 이거 있어가지고 소리 엄청났잖아 왜냐면 최근에 내가 외장관에서 그 영상을 꺼냈단 말이야? 그날 찍었던 영상들 편집해서 올리려고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라 근데 그때는 제대로 브이로그 찍을때가 아니어서 영상이 많지는 않은데 맛있다 그니까 그때부터 찍었었어야 돼 그니까 이거 매실 맛이 엄청 찐 마셔볼래? 안 섞은거 아니야? 아니 섞었는데 섞어도 돼 어때? 진하지? 와 이거 녹혀서 먹는거다 그니까 그거 같아 그 어렸을때 아플 때 집에서 엄마가 해줬던 찐매실 응 진짜 매실 가짜매실 말고 초록매실 말고 맞아 초록매실 말고 진짜 매실 이건 진짜 배아플 때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 매실차 이 매실차 하하 야 인칭과 싹 날아갈수며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좋다 아니요 딱 자고싶다 확실히 차가 있으니까 요런데를 쉽게쉽게 오는게 좋은거 같아 아니요 당분이지 나도 차 생기면 많이 다녀야지 또 본전은 언제 해볼거야 몰라 응 언젠간 해보지 않을까 이게 바로 비싼 친구 생각 나도 아이패드 가지고 올걸 가방에 있는데 왜 갖고 있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아 저게 그거야? 그 레일바이크 말고 그거? 네 네 정말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저거 안탔어 이게 저거 빨려 왔구나 아니 하하하하 아 저게고 네 아 에라 Aquí 이런데바도 난 너를 못 내겨 3000원의 행복이세요 하하하하 맛있겠다 에헣 정말로 음료 아멘